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우리가 여름휴가 하면 바다나 계곡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농어촌을 방문하면 어떤 즐길 거리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인기 있는 프로그램 하면 역시 시원한 물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다슬기 잡기, 맨손으로 고기 잡기, 보트 체험이나 바지락 캐기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 마을에는 옥수수 같은 농작물 체험과 천연 염색, 대통밥 만들기, 다두체험 같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멋진 추억을 쌓아보면 어떨까 추천해드립니다. 네, 농촌이나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 같은데요. 전라남도에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도에 산재에 있는 농어촌 관광 자원은 약 3,70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농촌 체험 마을이 134개, 어촌 체험 마을이 29개, 농어촌 민박이 3,450개, 관광 농원이 72개 소가 있습니다. 특히 강진의 푸소 체험은 농가 민박에서 숙박과 농촌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농촌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농촌 관광 체험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농어촌으로 여름휴가를 가자라는 범정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이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남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 위생 점검, 그리고 친절 서비스 교육, 체험객에 대한 안전과 화재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는 마을 청소나 영농 폐기물 수거 등 농촌 클린 운동으로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검색창에 농촌 체험 여행을 검색하시면 가고 싶은 마을의 정보는 물론 예약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라남도에서 농어촌 체험 마을을 찾았을 때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첫째로 담양무월 마을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곳에 가면 중록원, 메타세카이어길, 그리고 소세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대통밥 체험, 한옥 체험, 도자기 체험은 물론 시골의 정치와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천 거차, 뻘배 체험 마을인데요. 이곳은 순천만 습지하고 국가정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청정갯벌에서 뻘배 체험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 어떨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더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일단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